얻어냈어요 어우 죄송합니다 빵구 나오네 디스코드 1버전으로 바꿔도 되지? 이렇게 마이크가 오류는 상관없어요 뭐야? 무슨 음악 들리는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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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기분이 안좋은데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카페에 추방당했어요 본인 말만 하실거면 전화 왜 하셨어요? 전화 끊습니다 카페에서 추방당했다고 호소하시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고요 저 된거에요? 아 예 연결됐죠 그럼 연결 안됐습니까? 아 아 네네네 저 방송 소리 꺼주시고요 아 네네 서른 살이고요 예예예 네 어 또 뭐 뭐 해야되죠? 아이씨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앞자리가 3이면 이렇게 통화하시면 안되지 애새끼도 아니고 아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수준이 너무 낮네 뭡니까? 전화하셔가고 아니아니아니 그럴 수 있어요 아니아니 처음 하니까 끊을게요 바로 끊어줄게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고요 어디서는 몇 살이세요 목소리 너무 작으세요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예예 목소리 좀 키워주시고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나보다 잠시만 여기 있어보세요 어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 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네 지금 저는 15년동안 방송보고 있는데 네 제가 방송한지 15년이 안되는데 왜 자꾸 기억 조작하세요 전화 끝내 빙신 여보세요 네 혹시 그 속매매 전화번호 맞나요 010-8851에 뭐라고요 코트를 웃겨라인가 아 아닌가요 010-8851에 92 뭐라고요 아 뭐 해봐 본인이 하라 그랬어요 아 나는 뭐 본인이 하라 그랬어요 아닌데요 에휴 시바 쫄보 새끼 쫄았죠 빙신 빙신 여보세요 예 방송소리 좀 꺼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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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소리 좀 꺼주세요 예예 네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빵입니다 끊을게요 예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디사람 몇살이세요 네 송파의 25입니다 코트야 이런 비응신 송파의 25살이요 불만 오네 예예 예 반갑습니다 그 뭐 할 말이 뭐죠 25년동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단을 할게요 예 이제는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점점 낮아지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뭐야 아 참 진짜 이 시발 유사 수컷들 이 샤이보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MZ세대를 저기 아주 보여주는 그 현실이야 이게 지 할 말들 못하고 아 물론 떨리겠죠 뭐 천명 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랑 일대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매체 이제 전화로 통화를 하는건데 이렇게까지 막 수준 떨어지는 짓을 하는지 이해가 좀 안가네요 예 이 유사 수컷새끼들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사는 몇살이세요 인천사는 서른살이요 예 말씀하세요 아 형님 저 호철이에요 어쩌라는거죠 자꾸 이런짓을 하면 좀 이제 전화 거는 사람은 이제 막 좀 어리숙하고 착하지만 내가 받는 입장에서 어쩌라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면 내가 성격 파탄자 같거든요 예 제발 좀 눈치껏 할 말이 없으면 전화하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화이팅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경기도 사는 스무살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호철이라고? 네 뭐라고요? 잠시만요 백개조개 네임드 전화하면 백개씩 쏜다 감사합니다 예 자기소개 해주세요 아 예 경기도 사는 스무살입니다 예 스무살 친구 왜 전화했어요 아 그냥 뭐 할 것도 없고 방송이나 한번 사보고 싶기도 하고 뭐 대화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전화하신 분이랑 목적이 같은 이런 너스레를 떨면서 본인은 다른 듯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알바중인데 손님 와가지고 끊겠습니다 예예 아 진짜 싫다 여보세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 해주세요 지금 스물네살입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형님 저 바이크 입문하려고 하는데요 예예예 혹시 혼다 슈퍼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뭐 슈퍼컵은 명차죠 예 우리나라에서 백만대 넘게 팔리고 어 명차 중에 명차고 아니까 뭐 타시면 되죠 가격대도 그렇게 막 크게 부담대스러운 것도 아니고 형님 바이크 입문하면 같이 타주십니까 125cc는 죄송한데 제 앞에 있으면 발로 차버릴 거예요 예 왜냐하면 따라오기도 힘들고 125cc에 10배가 1250cc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10배나 100이랑 차이가 나는데 저랑 같이 다닌다는 거는 좀 너무 예 선을 넘는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형님 예예 아 형님 저 인사를 하는데 형님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나중에 음 음 그러면은 이제 그 무슨 금이라 그러지 뭐뭐 금이라 그러잖아 여러분들 땡땡금을 더 많이 어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예 친구금? 아 병먹금 말고 아 무슨 금 있는데 어 그 약간 11조 같이 약간 아 예예예 코트야 명분을 만드세요 이유 네 알겠습니다 형님 소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네 경기도사는 26살입니다 아 예 말씀하세요 아 네 형 혹시 다름이 아니라요 네 그 진짜 형 앞에서 노래하는 거를 이렇게 좀 직관을 너무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맨날 얘기하시는 잠깐만요 형 앞에서 노래하는 것을 직관하고 싶다라는 것은 본인이 내 앞에서 노래를 하고 싶은데 그 모습을 직관하고 싶다고 하는 거니까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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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형 노래하는 거 유체이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유체이타를 해서 내가 노래하고 있을 때 영혼이 잠깐 빠져나와서 자신을 3인칭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일 수도 있는데 말을 제발 씨발 기본적인 어휘 좀 갖추고 와 내가 말 잘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게 스물다섯의 수준이야 아무리 떨리다고 할지라도 네 죄송합니다 예예예 그 버스킹하는 거를 너무 봐 보고 싶은데 예 혹시 그 버스킹은 언제 예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버스킹이요 날도 풀리고 했으니까 월미도 같은데 한번 앰프 한번 슥 들고 가가지고 이제 노래 한번 뽐내보고 싶긴 한데 네네 어 그러려면은 이제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막상 실천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지금 3개월째거든요? 아 네네네네 봄도 되고 했으니까 뭐 날 좋을 때 그리고 뭔가 민심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네 그때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크라우드 펀딩 방법을 조금 사용해보면 어떨까? 아 크라우드 펀딩이요? 예 예 진짜 너무 봐 보고 싶어서 음 노래하시는 거 봐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로 알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 볼게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방송 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어 그래 태훈아 아이 반말하지 마세요 어 들려 본인 번호 까고 010에 5545에 이렇게 번호를 까고 본인 번호 까면서 이렇게 막 태훈아 이러면서 아이 진짜로 그 변성기 얼마 지나지도 않은 이런 빙신 같은 개중딩 목소리로 욕은 하지 마시고요 근데 아 저 욕 나오죠 쉬발 먼저 선 넘었잖아요 아 그렇다고 나이 값 하셔야죠 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2023년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게 뭐 토크원도 아니고요 뭐 아 죄송한데요 예 수준 좀 갖춥시다 이거 지금 아 이게 뭐 토크원도 같이 불특정 다수 있는데서도 누가 나한테 반말 반말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예 이런 내수용 이런 컨텐츠 할 때는 예의 좀 갖춰주세요 개병신처럼 굴지 마시고 아 말도 잘 못하네 끊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자기소개해주시고 네 편하게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예예예 상관없습니다 네 저 31살이고 서울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31살의 서울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그 코트 형님 방송을 2013년 정도부터 계속 봤는데 예예 어 요즘 형님이 추구하시는 방향을 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 방송의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 네네 그 뭔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뭐 돈을 그냥 적당히 땡기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은 그 침착맨님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평소에 아니요 침착맨님 얘기는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얘기했던 게 있고 아아 그게 아니라 뭐 컨텐츠 같은 거 상관하시잖아요 월드컵 하는데 월드컵 하는데 자꾸 막 따라한다 그래버리니까 예 얼마 전에 그 아이돌 이름 맞히기 같은 거 참고하시고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랄프가 갑자기 화면에 띄워가지고 이거는 한번 해보시죠 하면서 준 거예요 네 저는 형님이 좀 양질을 좀 지향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근데 하시는 행동 같은 거 보면은 뭐 시청자랑 약속 어기고 휴방 그냥 X대로 해버리기 아니면은 뭐 계속 돈 달라고 막 땡 나이가 31살인데 좀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좀 음흉하고 좀 아 근데 솔직히 이것도 방송적으로 부정으로 가득 차셨네요 한 번씩 양념을 치는 거죠 휴방을 X대로 하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형님이 토크 안 할 때 이제는 그런 되먹지 않은 소리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 이제 제가 안 당해요 미안하지만 제가 가스라이팅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예예예 그렇게 하고 나면은 궁금하면은 예의를 좀 갖추세요 내가 많은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 막으시면서 거의 뭐 취조하듯이 지금 뭐 채팅창 슬쩍슬쩍 보면서 이 꼴이 올라가면서 시발 새끼가 재수 지금 저 한 번 어떻게 뭐 청문회 느낌으로 만들어보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형님 토크 안 할 때 지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화해가지고 꼽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의도를 그렇게 파악을 한 게 제가 잘못 파악한 거라면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그거였잖아요 네 방송을 어떻게 추구하고 싶느냐 네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 같은데 네 제 방송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풍선을 많이 받고 싶은 거냐 아니면은 뭐 양지로 나가고 싶은 거냐 아니 아니요 저는 딱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적절히 적절히 예 그냥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은 다 적절이에요 풍선도 적절하게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토크온 할 때 욕을 좀 많이 하긴 하지만 네 그 외적으로는 크게 욕을 많이 하지 않고 좀 많이 차분해졌고 안 좋게 얘기하면 뭐 텐션이 떨어져갖고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이 방송 스타일이 여러분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지금 전화 거신 분도 뭔가 답답해서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맞아요 저는 맞는데 아 맞는데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 어중간한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지금 아 뭔가 확실하지 않다 근데 나는 그거예요 세임비제이에 대한 좀 아 뭘 물어보면 티키타가 핑퐁해자려면 시발년아 니 얘기하고 나 얘기하고 니 얘기하고 나 얘기하고 해야지 십새끼야 뭐 이새끼 그거네 그 시발자 뭐야 분노조절장애 이런 거 있나 보다 아니 말을 핑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발 토크온 아니 아니에요 형님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기다릴게요 예예 하나하나 다 풀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타임라인 순서대로 본인이 얘기한 걸 난 기억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예 얘기를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그 일단은 어중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텐션이 오를 때 안 오를 때 뭐 그날그날마다 다르겠지만 제 기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솔방이라는 게 제 기분 따라 가긴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평정심을 찾고 열받는 일이 있고 존나 막 병신 같은 시청자가 건들고 그래도 참아야죠 아니 저 건든 게 없어요 아니 님 보고 얘기한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그거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억텐 안 하고 뭔가 좀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저는 자연스러운 방송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다음 또 무슨 얘기였죠? 지 X대로 휴방한다 그랬죠? 이거는 사과하셔야 돼요 X대로 휴방한다니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네 네 제 방송을 굉장히 뜨내기처럼 시청하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시청자들이 인정 인정해주고 막 꼴꼴꼴 이래 버리니까 이런 걸로 약간 좀 물타게 하는 아니 아니 저 개자식 같아요 제가 제가 X대로라고 한마디 했다고 뒤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긴 하지만 욕을 지금 벌써 몇 마디를 하셨어요 아니 X대로 하신다고 얘기했던 거는 본인이 먼저 했고요 네 형님 방송 스타일이 가벼운 욕 정도는 좀 허용이 되는 분위기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해본 거예요 개가 가짜는 거 너스레 떨지 마시고 지루하니까 그래서 뭐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 그래가지고 뭐 게임 최종 목표가 게임방송 BJ인 거예요? 아 제 방송에 최종 테크틀이요? 코트야 자 말씀하세요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저는 23살이고요 네네네 형님 혹시 유튜브 때 방송하셨을 때 코트를 웃겨라 좀 재밌게 많이 봤었는데 앞으로는 하실 생각 없으신 거예요? 제가 코트를 웃겨라를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좀 뭔가 쇼츠라든지 좀 자신이 재밌게 본인 스스로 웃기는 거에 좀 부담 갖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코트를 웃겨라라고 이제 그런 그 카페에다가 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유도를 했어요 세 페이지 넘게 글이 올라왔는데 이 꼴이 미동도 안 되더라고요 아 예예예 그냥 랄프가 랄프가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하품하는 게 더 웃길 정도여가지고 그래서 아 이게 좀 뭔가 좀 재밌는 거를 볼 때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 타는 거고 뭔가 좀 코미디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내가 좀 더 음 깊게 고민을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안 하게 됐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형님 방송 늘 네 알겠습니다 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하시고요 말씀하세요 네 경기도 사는 23살이고요 네네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아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요?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요 아 네네네 그럼 만약에 대학 예를 들어 휴학 중인데 네 그 먼저 그런 걸 다 끝내고 하는 게 맞을까요? 대학을 끝내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단 일단 휴학을 하고 도전을 다 해보고 일단은 휴학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휴학을 일단 했죠 어 근데 학업을 마치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휴학을 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또렷한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휴학을 먼저 결정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약간 좀 도피성이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학업 자체가 본인에게 특별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하지 않는 학교에 들어갔으며 예 이게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피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만약에 도피성이 아니라면 네 아니라고 했을 때도 뭔가 현실적으로는 그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방금도 이제 말씀해 드렸는데 자꾸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자꾸 어 하시는데 뭐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니까 사실 그니까 해보고 여기서 막 이렇게 공개하고 싶지는 않은데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계속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게 뭔데요? 무슨 씨발 뭐 니가 무슨 무기 밀매상할래 이 개새끼야? 용병을 하네 알려달라 그랬더니 뭔 씨발 내가 집주소 물어봤냐? 보통 어떤 너의 그 퀘스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뭔 용병을 한 누가 뭐 첫 번 될 거야 너? 아 얘기를 해 남한테 알려주고 싶지도 않고 뭔가 남한테 알려준 게 조심스러울 정도의 너의 그런 일인데 코트야 답답하네요 허허허 네 아니 나보다 어리고 그래서 좀 제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코트야 그냥 다니세요 졸업하고 나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말씀해 보세요 뭔데요 무슨 일인데요? 왜 창피해요 그게? 창피하니까 얘기 안 꺼내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어떤 일인지 일단 얘기하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의견을 두고 싶어요 간보네 아 씨발 말 말 말 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얘기 자꾸 이상적인 거건 뭐건 이상적인 거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남한테 아니 자기 글을 뭘로 정의할 거야 대체 나는 사람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는 내가 하는 일로 정의하는 게 맞다고 봐요 내 자기 자신을 정의해봐요 뭐가 하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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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자꾸 막 돌리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이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연기를 해보고 싶은데 음 연기자가 되고 싶다 네 예 예 연기하시면 되죠 허성태님도 SBS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이제 나이 마흔 넘어가지고 이렇게 늦게 이제 연기자로 데뷔한 케이스인데 지금 꽤나 배우로서 여기저기 찾아주는 것도 많고 예 네 연기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일단 오디션을 여기저기 보러 다니면 되고 네네 뭐 연기를 제가 뭐 제대로 아는 분야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연기에 꽤나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 예 독립영화 감독님들한테 제가 좀 좀 많이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네 예 예 이제 좀 액팅이 좋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좀 부름이 많았는데 제가 좀 봐드릴게요 코트야 연기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소심해서 어깨하냐 그냥 대학 다녀라 네 소심할 수도 있죠 예 해보세요 연기 어떤 연기하고 싶으세요 저는 저는 약간 그리고 하나 충언을 해드리자면 네네 약간 뭔가 이거 빼주세요 이게 되게 사람 되게 가볍게 만드는 거거든요 화법 중에 그런 약간 되게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좋질 않아요 예 네 코트야 뭘 전달 뭘 전달 뭘 전달할지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전달하려고 하는거지 하면서 코트야 흉 떠버리거든요 너는 유튜브 가서 최민식 대본 리딩부터 보고와라 인경에 자물쇠 잠가버리고 싶네 예 이렇게 해보세요 연기를 해보라고요? 예 예 저는 독백을 하나 해볼게요 예 et 예 씁 네 예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원리를 제대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여기다 빠진겁니다 코트야 진짜 뒤지게 맞을래?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기 독백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코트야 아닙니다 안됩니다 글렀습니다 들렸습니다 한강물 따뜻해졌습니다 네 코트야 하핳 50개 감사합니다 이게 다수가님의 꿈을 짓밟는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말씀드리자면 발성도 안잡혔구요 코트야 그냥 독방에 들어가세요 예 그 발성도 안잡히고 전혀 뭔가 그 분야에 또렷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도전하는 듯한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허영심?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어떤 본인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자기의 능력과 그것을 제대로 저울질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능력이 현저하게 자신에 대한 감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보통 허송세월을 많이 보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일단은 그냥 그 허짓거리 하지 말고 일단 학업부터 마치시고 예 배우려면은 제대로 좀 배우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트야 아이고 형 너도 열개 짤짤이 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도 뭐든 열심히 하면 되겠죠 열심히 하는 거랑 근데 이제 좀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거랑은 이제 격차가 굉장히 간극이 크죠 예 여건 다르지만 특히나 이런 쪽 연기나 뭐 운동이나 노래나 이런 예체능 계열은 솔직히 좀 타고 닿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뭐 대본이 있는데 방구석에서 혼자서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대본 쳐 읽는다고 배우가 되는게 아니거든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를 교본으로 삼고 배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그거에 대한 또렷한 그것도 없이 아 이걸 관두고 지금이라도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뭔가 크게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도 부족한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예 막연하게 이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너무 코트야 아니 시간 관계상 끊겠습니다 아 너무 얘기를 너무 오래 지금 받아들인 것 같아서 솔직히 이런 것도 지금 거의 목소리 일본 물에서 들어본 것 같다 아니 저기 복체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너무 무일푼도 무일푼으로 상담해주는 건 아니고 원치 않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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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방송소리를 꺼주시고요. 제 전사는 27살입니다. 예예 말씀하세요. 코트님. 네네. 제가 코트님처럼 노래를 좀 잘 부르고 싶은데 사실 좀 학원을 가기도 좀 나이가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예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코트님처럼 코트님한테 노래를 조금 배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용인해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노래 레슨이요. 네. 방송시간 제외하고 제가 남는 시간 중에서 이렇게 레슨에 할애해야 되려면 거기에 이제 좀 약간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준비하셨어요? 어 별풍선 몇 개면 될까요? 풍선으로 안 받죠. 현금으로 받아야죠. 아 즉시 계좌이체로 반사로 지나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 준비했어요? 얼마까지 되는데요? 제가 지금 한 20만원까지는 쓸 생각이 듭니다. 예 꺼주세요. 그 시간에 방송하죠 님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송소리 꺼주시고요.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저 중주 사는 30살 남자예요. 아 네 말씀하세요. 노래 노래 나쁜 사람 되기 싫은데 뭔가 이렇게 어눌하고 자기 이렇게 얘기 자체를 잘 못하고 이렇게 좀 어휘로 개 딸리는 새끼들은 제가 먼저 1차적으로 좀 좀 좀 커치면 안될까요 여러분들? 답답하네 슬슬. 아 씨발 인간한테 막 혐오감 들라 그러네. 예 죄송합니다. 제 성격이 되게 나빠 보여요 이러면. 예 저들은 팬이랍시고 설레여 가지고 전화하는데 저렇게 왜 전화 받지? 되게 건방지고 자만하고 싸가지 없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사실 전화하는 새끼들의 80%가 그냥 폰이 있으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딱히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거 없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빙신 같은 새끼들을 상대하는 제 입장도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아 예 그 방금 손님 와서 끊어버린 사람인데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다시 연락했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막 진지하게 갈 필요는 없어 근데 뭔가 좀 좀 또렷했으면 좋겠어 메세지가.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네 서울사는 23살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 네 그 방송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네. 방송을 하시면서 여태까지 그 스트레스 받을 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 네네네. 혹시 그 바이크 말고도 그 외에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으신가 궁금해가지고. 어 게임 아까 근데 스트레스를 꼭 풀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살지는 않아요. 예 굳이. 아 네네. 굳이 뭐 스트레스를 꼭 풀어야만 내가 이게 또 방송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스트레스 받는 날도 있고 안 받는 날도 있고.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언제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도 그것도 자신을 착취하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예예예. 뭔가 좀 계속 오래 보면서 바이크 말고도.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로 좀 풀거든요. 예예. 근데 오래 방송하신 만큼 그걸 어떻게 푸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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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물일곱 살 서울 사는 남자입니다. 예예 말씀하세요. 아 제가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네네. 요즘에 별풍선 유도를 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아 네네네. 네 그 부분이. 제가 조금. 별풍선 유도를 안 해도. 어. 이제 쏠 사람은 쏘는데. 약간 왜. 그렇게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쥐약 처먹은 소리 하시네요. 아니 근데 제가. 빠개 좀 마시고요. 제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별풍선 유도가. 이게 약간. 유도 안 하고. 가만히. 컨텐츠만. 내립다. 연속으로 그냥. 논스탑으로 갈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니까. 방송 8시간. 9시간 했는데. 막 2600개. 이러더라고요. 아 그럴 때는 좀. 그렇게 하죠. 그럴 때는 좀. 그렇긴 하죠. 아니죠. 저는. 책임져야 될. 직원들도 있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가혹해요 사실. 솔직한 말로. 내가 하는 만큼.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 어차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줄 사람은. 사실상. 어차피 줄 사람은 준다라고. 본인이. 아니 그러면. 본인이 준 적 있어요? 아니 여쭤볼게요 진짜로. 본인은 준 적 있나요? 본인 건빵이죠? 아니요. 거기에. 아니요. 저는 쏜 적 있어요. 저는 쏜 적 있는데. 네네네. 그. 제 생각엔. 어차피. 그. 방송을 길게 보면서. 쏠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쏘는데. 굳이 이렇게. 이제 코트님이. 갑자기 이렇게. 별풍선을 유도를 안 해도. 이렇게. 나중에는. 그. 양만큼의 풍선을. 저는 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죠.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냥. 급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제 입장을 너무 고려를 안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근데 뭐. 타인이니까. 굳이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이. 다 따로 있는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뭐. 다양한 의견인 거니까. 네. 받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유도를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모든 게. 먹고 살고자 하는 건데. 네. 그냥. 뭐. 내가. 월급 받고 하고. 차라리 누군가가 이제 월급을 주거나. 뭐. 좀 약간. 직장처럼.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나왔을 때. 그. 허탈함. 이거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아. 그쵸. 저는 잘 모르긴 하죠. 그쵸.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얼굴 안 보인다고. 아. 네. 죄송합니다. 아. 근데.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네네네. 이제. 가끔 이제 휴방을 하시는데. 네네. 제 생각은. 그. 코트님이 가끔. 체력이 좀. 안 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격주로. 주 4일로 하는 건. 어떨까 해서. 주 4일. 주 5일. 주 4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좀 뜨내기 같죠. 이 사람. 그죠. 전화해가지고. 예의는 갖춘 척하는데. 병신새끼 헛소리하네. 좀 더 빠개는 거 봐. 좋아하네. 아니. 아니.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사이큐새끼. 그런 식으로. 조금. 휴모를 조금. 니가 뭔데. 이거. 여러분. 이거는. 제 입장에서. 얼탱이가 없네요. 첫 번째는 그럴 수 있어. 뭐. 유도를 너무하네. 어느 날은 그냥. 방송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만큼 싸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모습을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미친새끼 하면. 휴방 갔다가. 무슨 뭐. 주사일째 하는 건 어떠냐. 좀 피곤해 보인다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이 병신새끼야. 전화해가지고. 굳이. 할 말 만들어가지고. 하지 마세요. 아니. 할 말 만들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뭘 걱정을 해. 걱정을 했으면. 니가 쏘세요. 이 병신아. 도라이 같은 소리를 나네. 죽어 그냥. 꼴깍 떨지 말고. 대도 않는 개 잡소리하고 자빠졌어. 쥐약을 처먹었나. 예. 그.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저는. 인천. 이심육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 코트 형. 네네네. 그. 옛날에. 아프리카 방송할 때. 그. 박완규님 앞에서 노래 불렀잖아요. 옛날이 아니라 몇 달 전이에요. 예. 근데. 네네네. 혹시 무슨. 자신감으로 이제. 목 핑계되고. 그때 제가. 독감이 유행이었어요. 네. 독감 핑계되시고. 왜 천년의 사람. 핑계가 아니라 진짜. 감기가 진짜 심했어요. 그때 다시 보기. 보신 분들. 그때 방송 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코트 님 노래 잘 부르시는데. 굳이 이제. 목감기도 안. 이제. 목상태도 안 좋은데. 박완규님 앞에서. 꼭 굳이 그때. 불렀어야 하나. 아. 죄송해요. 불러서. 미안합니다. 네. 네. 지겹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코트 형인가요? 네. 하.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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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자기소개 해주시구요. 아. 구미사는. 스물다섯살입니다. 예예예. 말씀하세요. 아. 제가 오늘. 생일인데. 혹시. 생일 축하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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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윤태훈 화이팅!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태훈 화이팅! 여보세요. 네. 방송소리 꺼주시구요. 네. 네네. 네. 포항사는 34살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네네네. 자기소개 하시구요. 말씀하세요. 네. 인천사는 29살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중얼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끊겠습니다.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기소개 하시구요. 말씀하세요. 인천사는 29살입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네. 저 그 다름이 아니라. 코트 형님 그. 왜 이렇게 막 말할 때. 한 번씩 단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막 생각하시고 그러잖아요. 아까 전화했던 그 사람이네. 불만 갖고 있었던 사람한테.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전화잖아. 전화 목록 다 떠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목록이 다 뜬다니까요. 일단 할 말 할게요. 일단 할 말이 아니라. 전화 그때 끊기고 나니까. 울분차 올라가지고. 어떻게든지. 뭘로 이번에 시비를 걸어볼까. 하고 전화 쳐 걸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시비 걸고. 해보려고. 왜 이렇게 하남자세요. 아니요. 피해 의식이 너무 심하세요. 왜 이렇게 남성성을 거세 당하셨어요. 남성성 거세 당하셔서. 병신도 아니고. 아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욕을 처먹어 놓고 나서도. 전화해가지고. 또 무슨 시비가 걸고 싶은 거예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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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세요. 아우 지겨. 단어가. 아 어려운 단어가 안 떠오르면은. 지겨워. 그냥. 그냥. 토크온 하는 거 같네. 아. 근데 노잼새끼들이랑 하는 거 같아. 더. 더 재미가 없다. 아. 지겨워. 아 왜 그래요 정말. 아 왜 이렇게.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형님. 아까 휴방 X대로 한다고 했던. 그 새끼 맞아요. 병신 떠중이. 어중이 떠중이 새끼. 아 휴방 얘기. 아 휴방 얘기.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형님. 여보세요. 수준 개낫다. 그죠. 근데 채팅창 보면서도. 채팅창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어차피. 채팅창 읽어드릴게. 진짜 거짓말 아니라. 코트가 감당할 수 없다. 찡찡대지마. 징징이냐나. 살면서 누구 웃겨 본 적이 없나. 진짜 개병신이네. 역겨워라. 에. 왜 죄다 안경 썼을 것 같노. 코트 형이 채팅이 보면은. 호드로맞고 분해서 주먹깍지고. 망상으로 막. 맞짱 떠서 이기는 찡따. 하남자 중에 하남자. 그래. 어떻게든지 이겨보고 싶어서. 채팅 좀 봐. 제발 죽어. 끊을까봐 형님 형님. 계속 이러는 것도 추하네. 개 어깻네. 뒤졌냐. 조현병. 조현병 약 좀 먹어라. 코트 형님. 아니 대부분의 반응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이게. 저만 민심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전화하신 분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이런 반응이라는 걸 알면. 아니 근데 코트 형님은. 이제까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인터넷 반응 다 무시하고. 족대로 사셨잖아요. 왜 자꾸 채팅창을. 봐봐 이제 본성 나오네.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본성 나오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죄의식 물어보려고. 이렇게 뭐. 죄의식을 갖고 사느냐 안 사느냐. 님이 그걸. 저울질하기 위해서. 지금. 재단하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만 하시니까. 제가 지금 달래보는 거죠. 이게 진짜네. 악마 나온다. 선망 증세 나오네. 반응 눈치챘으면. 적당히 좀 해라. 그만 신경 긁고. 어우 찐템. 어우 듣기 싫어 목소리. 본체 등장. 너 나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라. 아까 씩씩거리면서. 복수하려는 본성 나오네. 아 정말 미치워. 아 좀 제발 닥쳐라. 인정해야 하네. 이런 말투. 빠개놓은 거 봐. 씨발 존나 역겹다. 인터넷 방송에 저렇게. 괴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오 진짜. 본인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이게. 3분 만에 이루어진. 본인이. 남들에게. 이만큼 증오심을. 더 씌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님이 잘못했습니까. 코트 형.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지도 못할 주둥이로. 왜 이렇게 나불대냐. 너 코트 형 못 이겨. 속에서 울분 터지려고 하는데. 애써 너스레 떨면서. 웃는 척 하는 거 봐. 씨발 욕겹네. 멘탈 나갔으면. 그냥 포기해 씨팔러마. 안에 사람들이 살자. 난 인정해야 하네. 학폭은 필요악이야.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요. 코트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제발 끊어달라. 아니 진짜 비호감이세요. 역대급 전화하셨던 분 중에서.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잖아요.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럼 이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네가 뭐 여쭤봤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죠. 제발 끊어줘. 재미도 없어 심지어. 가장 비호감. 목소리가 진짜 매력없음. 불쌍하다. 역대급 비호감. 포기하라고 버러지야. 자아가 궁금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봤죠 여러분들 대답 못하는 거. 그냥 무지성 시비가 거는 거야 그냥. 지 양분 삼고 싶어. 여기서 어떻게든지 뭐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근데 지가 직접 방송할 생각은 없어. 왜냐. 안 될 거 알거든. 빙신 새끼. 아 저는 방송할 생각이 없죠. 저는 직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까지. 방송 분위기를 흐트려 놓는데. 그러면은 코트 형님은. 봤죠 여러분들. 계속 봤죠. 예. 아우 지겨워. 댓글들에 대해서. 아우 지겨워 지겨워. 재미도 없고. 타격감도 없어. 형님 그거는. 공중에 호소한. 이 정도면 보통. 본인 잘못 인정하고. 전화 끊는데. 어떻게든지 이겨서. 이겨 먹어보려고. 옥이 생겨서. 한마디라도 이겨 먹어보려고. 제 말이요. 아니 전화 왜 안 끊고 계시는 거야. 대장민우님께서. 아우. 아우. 982개. 982개. 나이다. 나이다. 히히히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히히히히. 아니 지금. 아직도 안 끊으셨어요? 나는 애초에 떠났는데. 아직 5분 넘었는데. 아직도 전화 안 끊었어요? 와 대단하다 진짜. 목적이 결국 이거 아니야. 까보려고. 18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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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코트 형이 형님 악플이 수백만 개에요. 수백만 개. 그 반응들은 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래요. 예예예. 그러니까 뭐라고. 내 악플이. 그게 팩트가 아니에요. 저에 대한 악플을. 굳이 악플 얘기를 왜 하십니까. 지금. 방금 전화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얘기 들어볼게요. 알겠어요. 채팅창 안 읽을게요. 그럼 그냥 여쭤볼게요. 지말만하네. 아 감사합니다.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끊으라고. 아 근데 진짜. 이거만 물어보고 전화 끊을게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이거만 얘기할게요. 님아. 네 말씀하세요. 네네네. 전화 건 궁극적인 목표가. 악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니요. 평소에. 그거 아니에요? 나 대답해 드릴게요. 아까 물어보셨잖아. 네 말해보세요. 악플 달아서 어쩔 건데.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저는 악플 안 달아서. 방구석에서 욕하거나. 악플 달거나. 이 지랄해서. 뭘 할 수 있는데. 어쩔 건데. 이게 제 대답이에요. 님아. 채팅창 병신새끼들이. 열심히 채팅 쳐봐요. 아 저희. 방송 시청자들한테. 욕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코트 형님은. 국민들한테 욕하지 마세요. 국민 대다수가 당신이 싫어해요. 저 욕한 적 없는데요? 억지 웃음. 진짜 웃겨가지고 웃은 건데. 누구한테 이렇게 많이 까여 본 적 없죠? 본인 생각 그대로 안 돌아갔죠? 인정하시고. 전화하셔가지고. 전화하셔가지고. 나이를 처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창피한 줄 아세요. 저는 이거 싸우려고 전화 데이트 한 것도 아니었고요. 전화하셨을 때. 저도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본인이 피해가지고.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 휴방을 X대로 하네 뭐네 하면서. 본인 번호까지 까가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제 방송을. 제 말 안 들을 거죠? 제 말. 저는 그쪽 말 듣고 대답을 하는데. 지금 핑퐁이 전혀 안 되잖아요. 이거부터가 나쁜 거예요. 지금 본인이. 아. 복귀해가지고. 아 봐봐. 지금 계속 이러네. 의염병 할 땐 언제고. 휴방은 마음대로. 그 휴방 얘기가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아니 아니 물어볼게요. 아니 그러면은. 아 이게 제가 복귀할 때 눈물 흘리고. 그렇게 방송 관절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널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네한테 봐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굴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 너는 아니죠. 너 같은 시청자는 그 누구도 싫어할걸요? 어떤 BJ도. 갈라치기. 맨날 뭐 갈라치기니 뭐니. 번지르르 마른자라지만.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갈라치기인 거 알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님이랑. 채팅방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대. 같이 어떻게 해요? 채팅방에 있는 대. 끊으라고 님 같은 분이랑. 제발 엮이지 말고. 끊으라고 별풍선 쏴주시는 분들이랑. 아니. 님이랑 어떻게 같은 취급을 하냐고요. 채팅창에 있는 대. 본인은 속에 증오가 있잖아요. 증오가 있고. 제가 별풍도 많이 쐈다고요. 제가 별풍도 많이 쐈다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 치는 대다수보다는 많이 쐈어요. 몇 개 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몇 개 쐈는지는 코트 형님이 직접 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트 형님한테 다크 소울 3. 다크 소울 3. 아 그때 그 사람이구나. 다크 소울 3 하고. 그때 막 디코로 그때 대화했던 개구나. 네 맞아요. 왜 이렇게 괴물이 됐어? 아니 괴물이 된 게 아니라 형님이. 흥분하지 말고. 발짝하지 말고. 아 발짝하지마. 발짝하지마. 받아드릴 건 받아들이고. 나도 받아드릴 건 받아들이면서 얘기를 하잖아. 아니 이게 아니라. 미치겠네. 취할 말만 하네 진짜로. 아 그러니까. 주고받고 이렇게 하자고.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내가 불만이 뭔데. 아니 궁극적으로. 지금 요즘에. 별풍 유도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꼬스매기 쉬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쏠 사람 쏜다. 이런 얘기 문제가 아니라. 코트 형님이 추구하는 목표는. 침착맨같이 되고 싶은 거든. 어쨌든 간에. 좀 양지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본인. 돈 안 되는. 나는 양지로 가고 싶은 생각이 일단 없고요. 그리고. 양지로 가고 싶었으면 약발방 안 하죠. 약발방은 지금. 저기. 채널. 하이라이트 채널에 안 올리죠. 제가 뭐 양지를 지향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점잔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나이를 먹잖아요. 저 나이 서른일곱이에요 이제. 그리고 되도록이면 방송에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 얘기 안 듣네. 안 듣네. 또 안 듣네. 아. 그러니까 나도 나이를 먹고. 내가 뭐 이렇게 점잔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욕 안 하고. 나부터 달라져야. 시청자들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2023년이잖아. 내가 뭐 신태일처럼. 야이. 뭐 야라이. 뭐. 어마이. 뒤진. 뭐 이렇게 해야 돼? 그. 이렇게. 좋아 죽잖아. 그러니까. 넌 나가. 내가 신태일을 찾아가야 돼. 왜 나를 왜 봐. 너털 웃음이 나오고. 너털 웃음이. 아니. 너털 웃음이건. 겨털 웃음이건. 겨털 웃으시건. 알아서 하시고. 내가. 내가. 아니요. 아니요. 그 사람. 그 일부분에 의존하는 그 기형적인 수익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제 방송에. 지금도 개소리인게 뭐냐면. 지금도 개소리인게 뭐냐면. 지금도 개소리인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분석을 할 때. 뭐라도 아는 척 하면서. 제대로 분석을 해보지도 않고. 얘기하는게. 좀. 마음이 안타까워. 내가 만개를 받아도. 두세 명에게 받는 만개가 아니에요. 저는 중손으로 유지가 돼요. 몇백개씩 쏘는 사람들. 지금도 보세요. 네. 이렇게 나열이 돼요. 300개. 500개. 400개. 100개. 150개. 700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만개가 채워지는 방송이에요. 지금 분석도 병신같이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지금 뭐. 말빨로 조져보려고. 톤으로 조져보려고. 이러니까 내가 당신을 하이에나 같은 인간으로 본대니까. 아니. 그거는 너무 피해의식이에요. 나는 진짜로 형님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다면. 잘 됐으면 좋겠는 사람에게. 진정성 있게 조사 후에 얘기를 해야지. 지금 본인이 비호감 사는게 뭐냐면. 내가 말빨로 본인이 조진게 아니라. 아까도 휴방을 X대로 했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뭔가 방송. 지금 방송의 흐름이랑.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방송을 직접 그동안 지켜본 사람들이랑은.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나 지금 이 장면도 솔직히 보기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쪽이랑 계속 싸우니까. 예. 자꾸 싸우고 싶지 않은데. 자꾸 시비를 걸었고. 계속 싸우고 싶지 않은데. 아직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 형님은. 형님은 채팅창. 채팅창. 편들어주는 거에. 그 너무 의존을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본인이 계속 처음에 전화하셨을 때. 이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면서. 이죽거리고 비아냥. 그거는 형님 피해의식이라니까. 본인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단 하나도 인정을 안하네. 잘못은 안했건. 그것들로 인해서 형님도 악플도 많이 봤고. 유튜브에 댓글. 안 좋은 댓글도 많이 달리고. 삭제도 많이 했다면서요. 그런 걸로 생긴 피해의식이라니까요. 그건 정신과 가서 약을 드세요 형님. 내가 지금 욕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약 먹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예 알겠어요. 본인이. 어쨌건. 이 인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넓게 알고. 채팅창에 있는 병신들 말에. 너무 의존 좀 하지 말고. 찬송. 시청자 욕은 하지 맙시다. 알겠어요. 내가 받아들일테니까. 시청자 욕은 하지 말고. 왜 시청자 욕을 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르는 충분했다. 진심했다. 그런 말밖에 못하네. 저 사람들. 형님하고. 지식 배틀 떠가지고. 진 사람들 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저 멍청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청자들을. 까고 가는 거는. 스스로가. 굉장히. 그건 아니죠. 내가 관찰한 바를 말씀드리는 거. 내가 아프리카. 아니 여기. 지금 1900명에. 아 또 이런다. 아. 대답 안 듣네.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1900명이. 본인을 제외하고. 본인보다. 더 성공한 사람도 있을 테고. 본인보다. 있겠죠. 근데 99%는. 병신들 밖에 없다니까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냥.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게. 아프리카 채팅창이에요. 순간적으로 물타기 돼가지고. 멍청한 소리라고. 여기 봐봐요. 맞춤법 제대로 쓰는 새끼가. 10%가 안 돼요. 보고 있으면은. 제가 솔직히 직업 말씀도. 저도 강사거든요. 이 사람들은. 본인 직업 뭐라고. 의사라고요. 아 강사요. 강사. 강사에요? 네. 어. 무슨 강사에요? 저. 여기 급식들 많이 보잖아요. 코트 형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카톡 남기시면. 제가 인증 같은 거. 다 해드릴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십시잖아요. 무슨 강사인데요. 중고등학생 가르칩니다. 그것까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증은 개인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근데. 근데. 알겠어요. 알겠고. 근데 그럴 거라면. 애초에. 그. 좀. 태도를 갖춰야지. 본인이. 중고등학교를 가르치고. 아. 환자. 일단 미치겠다. 아이 미치겠네. 아니 형님. 통화 음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니 나중에. 나중에 이거. 그. 다시 보기로 한번 봐봐요. 본인이 얼마나 지금. 추한지. 아니 나 진짜.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형님. 아니 본인 존나 추. 아니 이게 나중에. 지금은 흥분해갖고. 본인이 인사불성이야. 시청자들이. 자기 공격하니까. 그것도 싫고. 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이상하게 꼬아쓰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싫겠지. 근데.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한번 봐봐봐. 본인 모습이 어떤지. 구라가 아니라 진짜로. 분명히. 너무 추해. 아니 그거는. 그거는 지금. 형님 계속 채팅창 보면서. 봐봐 얘들아.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똑같은 말. 아니 내가. 왜냐면.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솔직히.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내 살 깎아먹는 건데. 나보는 것 같아. 본인 지금 모습이. 옛날에 나. 빡쳐갖고. 막. 시청자랑 싸우는. 그 모습 보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거울치료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나 솔직히. 너무 창피한데. 나보는 것 같네. 당신과 나랑. 닮은 부분이 좀. 많은 것 같네. 근데. 나는. 어쨌든. 알겠어요. 제가 뭐. 정신과를 가서. 신경정신과 가서. 약물치료를 받든지. 할게요. 좀 누그러뜨리고. 네. 형님. 그 휴방이나. 벌통 관련해서는. 컴플렉스가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거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 다시 했을 때. 예. 그 평소에. 생각 안 나는. 단어는. 왜 자꾸. 떠올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유식해 보이고 싶으신. 그런 게 좀. 있으신 거예요. 뭐. 뭔 말이야 이게. 뭐. 방금 무슨 말 한 거야. 어려운 단어가. 평소에 잘. 안 떠오르면은. 쉬운 단어로. 대체를 해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꾸 그거를. 막. 시청자들한테.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단어가 안 떠오르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적받을 요소가. 아니. 그거는. 되게. 어려운 단어를. 생각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할 때. 방식도. 잘못됐어. 어려운 어휘 쓰려고 하지 말고. 가장. 뭐. 사람들에게. 좀. 이제. 또. 배운 사람일수록. 어려운 어휘를 쓰지 않아요. 형님. 예. 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뭐. 굳이 어려운 어휘 쓴다고 해서. 뭐. 똑똑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좋잖아요. 본인이 말하는 방식도. 지금. 잘못했다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내가. 그 단어를 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성지구 출신. 성지구 출신이라. 왜. 왜. 성지구 애기가 나와요. 아니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고. 왜. 내가 그거 쓰는 게 불편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냐? 진짜. 진짜 허용심 같은 게. 있으셔서 그런 건지. 궁금해가지고. 봐봐. 지금도 이러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자꾸. 갉아먹으려고 하는. 본인이. 지금 본인이 어떻게 보면. 내가 솔직히. 보자면은. 약간 좀. 지금 뭐. 중고등학교 가르치시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본인이 자아실현이 안된 거 같애요. 내가 봤을 때는. 아 봐봐요. 형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하는 건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그렇게 뭐야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신경정신과 가서 약물치료 받겠다고 이게 좀 약간 좀 너무 사람들 깔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좋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한 번 봐봐 얼마나 본인이 추한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인천20이요 인천에 스무살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네네네 기숙사에서 이제 갑자기 그 개강해서 본 여자애가 있어요 아 나 말 잘 못하니까 끊겠습니다 한 세 통화만 더 하고 끊을게요 여러분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전화가 왔네 와 피메일 전화받기 진짜 하늘의 별 따기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와 내가 진짜 차별 안하고 뭔가 이제 여미세 막 이렇게 만드니까 자연스럽게 여자 통화도 받고 이렇게 해보려고 사실 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존나게 힘드네 예? 예 일단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저는 서울 사는 28살 호순이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호순이님 아 근데 아까 그 어땠어요? 그 저 강사라는 친구랑 통화했던 거 이제 보셨을 때 아 많이 힘드셨겠구나 제가 잘못했나요? 본인이 봤을 땐 어때요? 그 분 좀 아프신 분 같아 그쵸 이게 화가 많으면 자꾸 자기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모르게 돼 나중에 꼭 다시 보기로 봐라 너는 아무튼 뭐 왜 전화했어요? 아 저 그 제가 지향하는 철학을 하나 알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아 철학을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요? 약간 그거네? 그 저 뭐지? 도를 하십니까네? 아니 말씀해 보세요 철학이 뭔데요? 반출생주의입니다 반출생주의? 네네 그게 뭐예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라는 철학입니다 아 그럼 본인만 안 낳으면 되지 왜 남에게 그걸 설파합니까? 지금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생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돼 가고 있는데 아 그거는 국가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거는 노예 생산 같거든요 아 국민이 없으니 SCB를 계속 뽑아가지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선포다? 네 그것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민족 번영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의 국민이 계속 사라져 가면은 나라의 발전도 없을 테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 텐데 맞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쵸 근데 그 저희 그 이 철학의 끝이 인류 멸망이거든요 아 인류는 멸망해야 된다 네네 어우 새로운 가설이네 본인 뭐 거의 타노스신데요? 예 얘기해봐요 네 그게 그러니까 세상이 유지될 이유는 없다 왜죠? 유지되갔다 뭐 수많은 동물이 죽거나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보통 이런 논리를 설파하시는 분은 약간 그런 마인드거든요 전쟁 났으면 좋겠다 좀비 사태 같은 거 벌어졌으면 좋겠다 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는데 거기서 핵전쟁 발발해가지고 세계 3차 대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리셋을 원하는 분들 지가 지 인생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가 지 인생에 지금 살면서 마음에 안 들고 지 인생에 다 던져나네 지가 지 인생에 마음에 안 들고 지금 만족스럽지 않으며 어?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돌이키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셋돼가지고 나만 X될 수 없으니 다 같이 한번 X돼 보자 이런 아주 그 악랄하고 추접스럽고 자기 주의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본인 주변에 잘 된 사람들 보면은 무슨 생각 들어요? 보통은 와 잘 됐네 인간은 어쨌든 어떤 대상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도 노력해야겠다라든지 아 쟤 되게 잘 됐네 부럽다라든지 이렇게 됐는데 좀 약간 다른 쪽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 전화하신 분은 아 아 씨발 망했으면 좋겠다 어 아 씨발 이거 다 같이 망하자 다 같이 죽자 네 이런 거 같거든요 아 전혀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 본인 뭐 아까 뭐 몇 살이라 그랬죠? 스물여덟 살입니다 대학교는 나으셨을 때고 저 고두울입니다 아 그래요? 뭐 무슨 일 하세요? 아 저 최근에 퇴사해서 지금 치료 받을 받을 치료가 있어서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 치료를 받고 정신적인 치료에요? 아니면 뭐 좀 신체적인 치료에요? 아 눈 눈 아 눈 그래요 집에 좀 아무래도 오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이 어두워지고 음흉해지고 예 음울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막 분노 쌓이고 증오 쌓이고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남아신 거 없으시죠? 네 어떻게 알았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 남아신 거 없죠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거 자체가 거의 지금 히틀러인데 흫 흫 좀 나가서 조금 있음 벚꽃도 피고 그러거든요 네 밖에 나가서 벚꽃도 좀 보고 눈치를 잘 받으시고 네 네 그러면 많이 좋아져요 알겠죠? 좋은 것도 좀 봐요 아 네 네 네 아 불쌍하다 이런 사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현이 안녕하세요 예예 자기소개 하시고요 네 저는 32살이고요 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 혹시 고민 같은 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몇 개 쏘셨어요? 아 아 지금 쏘고 한 개도 안 쏘셨죠 아 이러면 진짜 사실 뭐랄까 물론 전화하실 때 저는 팬이에요 한 개도 안 쏜 사람은 건빵은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적어놓진 않았어요 워낙 짜치니까 근데 어 아니요 저 건빵 아닌데 아 그래요? 몇 개로 하셨나요? 네 많이 쏘진 않았는데 그래도 40개는 쏘고 아 그래요? 아니 너무 적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얘기 좀 듣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네 예 도움이 되셨다면 나중에 좀 약간 복채로 네 야무지게 좀 싸주세요 아 네 네네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무슨 고민이에요? 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랑 뭐 비슷한 건데요 네네 어 사실 저는 어 서울 중위권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네 어 회사도 뭐 남들이 알 만큼 괜찮은 회사도 들어갔는데 네네 제가 좀 회사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네 회사를 좀 세 번을 정도를 좀 옮겼어요 아 진로에 대한 고민인가요? 어 네 그런 거 진로에 대한 고민은 간결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네 자기를 정의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간결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이거 길게 얘기하면은 비호감사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아 아 아 그러면은 현재 상황부터 그냥 얘기하자면 어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좀 안 맞아서 어 개인 사업을 의류 사업을 시작했다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수익성이 좀 악화돼서 지금 그만두고 어 쉬고 있다가 네 계속 이제 쉬면서 이제 어 생활비가 너무 깎아 먹으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마땅히 지금 할 게 없어서 좀 배달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아 배달이요? 아 네 근데 제가 요즘 이게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너무 현타가 와가지고 네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 아시다시피 이 배달이라는 직업이 네 어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 다른 배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되게 어 이런 말 하긴 뭐하지 뭐 수준이 좀 약간 떨어지고 되게 어 천박한 사람들이 많고 수준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다 내가 보기에 진짜 같은 일을 하기가 내가 자존감이 깎일 만큼 그들을 볼 때 그들이 굉장히 생각 없이 사는 것 같다 네 네 네 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어 인생을 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음 이게 지금 왜냐면은 어 저는 뭐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뚜렷한 뭐 기술 같은 것도 없고 해서 지금 완전히 좀 테크테리가 좀 망한 상태에요 지금 보면은 아 어떤 상태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더 이상 거기에 분명히 설명은 이제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말씀드리자면은 외부적인 그런 요인 그러니까 좀 영향을 받아 갖고 남한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인해서 내가 저들과 같은 건가 라고 이제 막 생각을 하고 고민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뭐 배달 이제 사무실 그죠? 네 뭐 뭐 무슨 박스 뭐 뭐 이런데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어 무슨 박스 뭐 냠냠박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럴테면은 그런데 막 소속된 거 아니에요? 박스요? 그러니까 딸배 사무실에 소속돼 있냐는 얘기에요? 아 아니 아니요 저는 배민원으로 그냥 배민원으로 하고 있는데 주변에 배달한 사람들 보면은 네 근데 그거를 굳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안에서도 뭐 딸배니 개딸배니 십딸배니 조딸배니 해도 그 안에서 성실하게 눈이 오건 비가 오건 똥콜이건 계속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많이 쥐고 많이 벌어서 가더라구요 그리고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배달을 하면서 이 일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허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별의별 병신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을 보면서 왜 내가 영향을 굳이 받냐는 얘기에요 어쨌건 본인은 중상위권도 나왔고 회사도 다녀봤고 자꾸 사업 생각 때문에 사업의 유혹에 못 이기하고 회사도 관두고 때려치고 소일거리나 해볼까 해가지고 지금 딸배를 하고 계신데 인생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게 요즘 따라 제가 하면서 아 내가 일하려고 대학교 좋은 괜찮은 대학교 나오고 이랬나 싶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좋은 대학교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심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보상심리부터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스펙 쌓고 했는데 결국 나의 인생 딸배 엔딩이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딸배 엔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회사 때려치고 딸배 잘 된다 그래가지고 딸배 가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로 그리고 뭐 택시기사 하시다가도 아 택시가 돈이 안 되니까 딸배 해야겠다 우리 집 우리나라가 어때요 치킨집 잘 된다고 너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치킨집 차리죠 네 뭐가 잘 된다 우르르가 하고 다 그거 하잖아요 네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그런 mpc 인생인데 네 그 상황에서 뭔가 내가 여기서 뭐라도 하나 배우거나 뭐라도 하나 느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달라질 텐데 자꾸 스스로 지금 막 자존감 떨어지고 있고 이래버리면 사실 도움이 일도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저도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데 네네네 어 그러니까 저도 막 도로에서 있다 보면은 저는 막 신호위반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저는 그런 성격이 안 돼서 근데 진짜 보면은 별의별 진짜 사람이 다 있어요 아 그래 뭐 저도 이제 뭐 바이크 타고 다니니까 도로 상황 잘 알죠 배달하시는 분 중에서 네 무뚝무판 뭐 저 뭐야 뭐 저 뭐죠 불법 등화류에다가 뭐 저 구변 안 돼 있는 그런 저 뭐 불법 어 그런 것들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소속도 명확하지 않고 이런 병신들 많아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스스로 어쨌건 나는 배웠기 때문에 니들이랑 다르다 라는 마인드로 뭐 불법도 안 하시고 하는데 불법을 안 하시고 이렇게 잘 하신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일단은 기반을 쌓고 지금 당장 뭐 크게 갖추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딸배잖아요 네 딸배로 기반을 쌓아야죠 안 그래요? 네 네 본인 결혼도 안 하셨고 혼자서 돈 벌 만큼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딸배를 한다면은 음 네 좀 병신 같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왜 현타가 옵니까 그날 퇴근하고 나서 딱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9만원 12만원 16만원 어떤 날은 22만원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게 내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또렷한 비전도 없으면서 뭐 쉬바 내가 지금 딸배하고 있는데 내가 나는 그래도 과거에 내가 그래도 좀 잘나갔었는데 과거에 갇혀 살면 안 되죠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예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제발 풍선 좀 쏘세요 딸배 한 돈으로 가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성능 좋다 전화 바로바로 온다 여보세요 그 대학교 여자친구한테 카톡으로 고백했는데 차였는데 어떻게 하죠 아 아주 간단 명료하고 좋네요 네 네 뭐 어떻게 뭐라고 왔어요 그 친구로 지내자고 왔는데 어떻게 하죠 음 정확하게 읽어주시면 안 돼요 그 제가 기숙사에서 읽어주세요 그냥 폰 지금 딱 펼쳐가지고 제 기억 속에 정확하게 박혀있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예 나 진짜 지금 밤에 잘 때마다 너 생각나서 그러는데 음 난 너가 너무 좋다 넌 나 안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다가 했습니다 음 저질러버렸네요 아 싫으면 싫다 그냥 꺼지라고 말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욕을 박아버렸습니다 아주 최악의 선택인데요 네 스스로 쿨한 척 하면서 네 쿨한 척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보면은 인사하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와 개혁개운 짓을 하셨네요 일반적으로다가 그냥 폭행을 해버렸는데 예 이제 내일 학교에 이제 가서 볼 생각하니까 아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학교에서 볼 생각하니까 막막한데 대처 방안이 있나요 음 거의 뭐 장경철식 고백을 하신 것 같거든요 야 시발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에 시발 내가 너 좋아할 수 있잖아 시발 세상 족같은 것들 그래 그래 아 저기요 예예 제가 다니던 친구들처럼 제가 이제 원래 같은 친구였어요 네 무리를 지어 다니는 네 근데 너가 나랑 같이 다니는 옆에 있는 친구들처럼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네 음 최대한 그 쇼파이어도 학교를 자퇴하고 싶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사실 그거는 네 굳이 본인이 너무 의식을 많이 하는 거고 사실 소중히 말할게요 그 여자 입장에서 별로 신경 안쓰려요 예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다 하고 그게 일단 최선인 거고 예 거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용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용기에 대해서 친구로 지내자고 한 그 여자분의 용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딱 정확하게 응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그 죄송한데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흡연을 하려고 하거든요 쿨한 척도 하지 마시고 아 잠시만요 뭔가 이번에 까인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거를 네 뭐 어떤 트라우마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솔직히 이제 고백 거절한 여자 입장에서는 신경도 안 쓰여요 관심도 없고 제가 흡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담배 뭣이시죠? 그 흡연을 하시건 말고 본인 알아서 하시는 거고 예 쪽팔리다고 학교 다니기 싫다고 한 거 자체가 굉장히 좀 하남자 새끼네요 네 그 착교를 자퇴하고 싶어가지고 네 자퇴를 왜 합니까? 고백 까였다고 자퇴하는 게 진짜 개병신짓 아닙니까? 저는 그 장문을 그렇게 보내는 건 처음 받아봤어요 그리고 본인이 애초에 접근하는 방식도 네 본인에게 스스로 사랑을 키워온 건데 본인 스스로 착각한 거잖아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뭔가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거는 코튼이 그래서 담배 뭣히시죠? 이기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받아들이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더 쿨한 척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친구랑 마주치면은 그냥 평소같이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 흡연 뭐 하시죠? 알겠죠? 예 코튼님 예 진짜 병신이네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전혀 감이 없다가 아휴 눈 몇 번 마주치고 한번 자기보고 웃어줬다고 생각한 거지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뒤에 풍경 보고 그냥 살짝 웃은 건데 자기보고 좋아했다고 착각한 거 아니야 코트 돼지님 얼마나 소름이 돋을까 코트 돼지님? 네 제가 학교에서 이제 인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죠 님아 왜요? 그거 자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해요 아니 제가 친구라는 선을 넘은 거잖아요 카톡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 친구 보고 인사를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 한 거죠 아 네 알겠어요 본인 뭐 쿨한 척 다 하시고 그러는데 본인 혼자서 이제 비련의 남주인공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쿨한 척 하면서 흡연하려고 하는데 남들이 봤을때는 병신새끼로 보여요 네 저 쿨한척하면서 흡연 좀 하려고 하는데 담배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수고하세요 여보세요? 네 형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구요 말씀하세요 네 저 군산사는 28살이요 네 말씀하세요 어..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그냥 진로 같은거? 근데 그만 받을게요 왜냐면 제가 진로 상담해드려도 지금 뭐 돌아오는게 없네요? 쉬발남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말을 잘해주고 쉬발뭐 내가 뭐 재능기부합니까? 그만큼 상담을 해주고 좋은 얘기 해줬으면 돌아오는게 있어야되는데 진짜 ㅈ같네요 이제부터 여자만 전화받겠습니다 예 여자만 전화해주세요 아 남자 시청자분들은 이게 전화하셔가고 내가 얘기해주고 진정서있게 해줘도 이게 상담사가 진짜 정신병 오는 직업인거 같아 내가 봤을때는 상담해주면 뭐해? 그 사람들을 어쨌건 받는것도 있잖아 나는 쉬발뭐 재능기부야 어? 아무리 얘기를 해줘봐야 뭐해요 네 본인 공감하시죠? 아 진짜 한번만요 진짜 진짜 큰 고민이 있어요 진짜 이게 둔지해요 지금 아 그럼 쏘고 말씀하세요 네? 별풍선 안쏘 그 이거 쏘고 별풍선 쏘고 말씀할 수 있어요? 별풍선 쏘고요? 예예 아 전화 800동 있는데 진짜 한번만요 아이 싫어요 자 이제 여자 전화만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예예 네 저는 스물여덟살이고요 안받을게요 전화 네 알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싫어요 아 왜요 아니 그동안 다 상담해주고 다 이렇게 맞춰주고 했는데 돌아오는게 일원 한 푼도 없어요 아 제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몇개 소실건데 그러면 아 아 끊을게요 예 아 하는 부분에서 약간 좀 자신감 없었어요 반갑습니다 오빠나 코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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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아니 형 저 뭐 하나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 수신고부 존나 쉽네 이거 네? 아니아니요 말씀하세요 아니 형 그 아까 그 대학교 4년제 나오신 분한테 보상심리에 대해서 근데요 님아 형님 왜이렇게 별풍선 존나 밝히세요 형 아니 그러면은 시발 니들이 쏴주지도 않고 들어 쳐 먹을 말만 형 팬이에요 몇년제 봤어요 뭐했어요 어쨌어요 하는데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까지 다 해줬는데 시발 진짜로 음부에 털 수박에 난 새끼들이 아니 형 이렇게 그냥 해보셔야죠 아니 모두 아니 이렇게 난 보상심리가 발동이 돼요 님아 네? 그렇지 않아요? 개 존로잼 얘기 다 들어줘 감소롱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네 그분도 초등학교 아 아까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코트형 100개 감사합니다 진짜 짧게 통한 저 어린 친구들도 풍선을 쏘는데 제가 풍선에 집착하는게 족같으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다른 방송 보러 가 이 씨발라마 다른 방송 쳐 보러 가가지고 씨발 다른 방송 반 봐봐 니가 아니 근데 왜 너 칙소리도 못해 그 방에서 병신아 아니 왜 아니 보상 왜왜 나도 내 권리 좀 찾겠다는데 왜 내 권리 찾으면 안돼? 내 권리 좀 찾을게 아이 찾는건 좋아요 다 알아요 형님 방송 열심히 하고 다 가라는건 알아요 알면 싸 아 저 쌌었어요 그니까 저도 한 5천개 정도 쌌었을거에요 방송 본 자랑 안 보이는데 아가아 뭐 저 무슨 상사니 뭐니 뭐 이런 방송 가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방송 가 이 개새끼더라 이만큼 현우 노력해줬으면 시발남들아 좀 쏴줘야지 어떻게 맨날 쏴주길 바래요 모든 사람들 지갑 사정도 해라고 해야죠 아 번호 차단할게요 차단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꺼주세요 예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디서 몇 살이에요 아 저 제주 살고 있는 30살이요 아 잠시만요 남자 시청자분들 진짜 죄송해요 내 동생들 내 형님들 미안해 너네 진짜 솔직히 지금 실망했습니다 예 실망했어요 많은 분들이랑 통화해드렸는데 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아마 내가 봤을 때 건빵도 있었을 것 같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려봤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제 친구가 엄청 코순인데 서른 살이라고요? 네 서른 살 코순이 그 친구 키가 몇이에요? 아 그 친구는 남자친구가 있고요 아 중매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팬이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 순수팬 아니 근데 코순님 엄청 좋아해가지고 네네네 친구가 이제 그 방송 보면서 취준도 하면서 이제 취직도 하고 해서 음 한 2년 안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제가 정말 좋은 선물을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11살때부터 친구여가지고 음 혹시 축가 같은 거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브콜스죠 오브콜스죠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래서 잠시만요 네 재능 기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재능 기분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친한 친구니까 이제 뭐 별풍이라든지 뭐 그런 게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제 축가 이제 요청을 드릴 수 있을지 궁금해가지고 얼마 보고 오셨어요? 아 저요? 이건 제가 여쭤봐야 될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근데 진짜 정말 오래된 친구여가지고 예예 네 크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해가지고 액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아 그래요? 저는 일단 한 100만원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통비는 그 따로 이제 하고 축가해 주시는데 이제 100만원이랑 오시는데 이제 교통비 같은 거는 추가로 제가 해드리고 해가지고 한 어느 정도 이제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지역이 어디예요? 근데 강남 쪽이에요 강남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인천이랑 머시니까 강남이면 인천이랑 오히려 안 멀죠 저 대구까지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액수가 훨씬 많았죠 그때는 아 근데 소중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 100에는 안 가요 음 네 이거는 매니저분이랑 따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랄프님이요? 랄프야 네 이분한테 카톡 하나 드려 이거 번호 보고 네가 어 네 밝은 에바야 내가 집에서 방송해도 100 이상은 가져가는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네 이거 이게 번호 네 뭐예요 뭐예요 어 랄프가 카톡 하나 보낼 거예요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차라리 이런 비즈니스라도 얘기하니까 훨씬 마음이 낫네 남자 전화 안 받습니다 남자 번호 차단할 거예요 번호 차단하겠습니다 꺼져 꺼져 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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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말씀하세요 그 컨텐츠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오토바이 끌고 나가시죠 우리 폐죽딸이 982개를 흐헤헤헤헤 이상한 컨텐츠 하지 마시고 오토바이 끌고 나가시죠 어떻습니까 고마워 폐죽딸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열혈이 오니까 좀 불편해 풀려 풀어주네 저기 예 여보세요 그 진짜 목소리가 존나 열받는 목소리네요 이런 말씀 드리면 참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뭔가 뭔가 이분은 뭔가 맡으면 지금 전화하신 분은 뭔가 맡으면 존나 말아먹을 거 같아 딱 그 목소리야 뭔가 존나 망할 거 같은 목소리야 망 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아 진짜로 약간 좀 그런 느낌 살짝 드네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모독하고 뭔가 박살내버릴 거 같고 망하게 만들 거 같고 뭔가 그럴 거 같아 느낌이 그리고 일단 좀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일 거 같아요 욕들을 먹고 그게 아니라 오토바이 끌고 나가시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꺼지세요 차단은 안 했습니다 재밌었기 때문에 예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차단할게요 아이 빙신 말도 안 할 건데 왜 왜 전화를 하는 건지 아니 진짜 좋다 이거 반응성이 개졌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여보세요 방송 자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서울 사는 19살이에요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우리 친구 네?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네 응 방송 소리 끌 수 있죠? 네 꽤어요 아 이게 미성년자니까 내가 욕은 안 할게요 네 네 욕해도 돼요? 해도 돼요 싫어 이 시발야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미성년자한테는 욕 안 하기로 했어요 알겠죠? 네 네 네 알겠어요 왜 전화했어 우리 친구? 저 고민이 있어요 음 그럼 얘기해봐요 제가 제가 31살을 만나고 있는데 미친 미쳤네 이거 어 근데 근데 되게 멀쩡한 사람이에요 직업도 멀쩡한 직업 가지고 있고 음음 근데 계속 만나도 될까요? 안되지 왜요? 배가 아프잖아 내가 장난 아니고 만나도 되지 아니 나이에 솔직히 사랑의 나이가 어딨어 나 까놓고 얘기할게 여러분들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지 자기 스스로의 성적 결정권이 있어진 나이 즉 만 16세 이상이면 서른 살을 만나건 마흔 살을 만나건 알빠노라고 생각해 아니 난 진짜 그런 생각해 미성년자가 무슨 미취학 아동들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에? 생각을 하고 다 판단을 하고 하는건데 왜 이렇게 하는건지 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 어 어 근데 주변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주변 친구들한테는 근데 솔직히 얘기 안 하는게 맞지 뒤에서 까일거 같은데 그래요? 어 너무 친구를 믿지마 어 만나도 되는거 맞죠? 만나도 돼 뭐 어때 만날 수 있지 너가 좋아서 너가 그게 너의 천국이라면 천국으로 가 네 왜 굳이 남의 시선을 신경쓰니 그리고 남의 신경 사랑해요 어? 사랑해요 누구를 오빠요 나를 뭐 나한테 갈아타겠다는거야? 그럴까요? 저 이쁜데 그건 아니지 아이씨 순간 놀랬네 알겠어 고마워 네 아 근데 솔직히 미성년자는 나는 에바야 왜냐면 내가 37이잖아 내가 솔직히 난 34만 돼도 난 만날거야 34만 돼도 난 만날거야 왜? 실망스러워? 꺼져 그러면 나는 만날거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네 내가 좋으면 난 만날 수 있어 어 난 그렇게 생각해 아 나 이게 솔직한데 왜 어쩔거야 니들이 뭘 어쩔건데 방구석에서 화내거나 욕하거나 나를 싸이코 만드는거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나는 만나면 만나 진짜로 예 여보세요 고채형님 예 반갑 아 소리 끌게요 예 흠 아동청소년법 위반 아니야 내가 방금까지 설명한거 못들었어요 예 그래 그렇게 따지면은 뭐 나이 차이는 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요즘 애들이 애들 같지 않아 삼행시 갑니다 바 바밤바 바 바 여보세요 삼행시 간다고요 바밤바 010에 6669에 아르르르 수탄발리야 삐 빙신새끼야 저는 번호 깝니다 이제 진짜로 하지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여보세요 형님 아 꺼져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면 나 진짜 너무 좀 기분 더러워요 여러분들 예 제 기분을 더럽히고 싶으면 전화를 하셔도 돼요 이러면 전화하겠죠 형님 기분 더럽히고 싶어요 하면서 하지마세요 진짜 기분 더럽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남자분들 전화번호는 아예 차단하겠습니다 이제 예 여랄파 이거 전화가 안된다 예 이거 내가 뭐 잘못 만졌나봐 이게 내가 뭐 잘못 만졌나봐 아 이제 된다 이제 된다 네 전화 안하고 있었던 건 사람 아 사람들이 오 다들 이렇게 말을 잘 들었나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 여성전화분 좀만 좀만 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컨텐츠 혁명을 하건 뭐라고 아아아아아아 우리 코트 보똥님께서 천 개를 나이 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장에서 소리 켜야겠다 아니 근데 이제 전화 한 통에 안 오는데요 하긴 심해 이 새벽에 전화 걸 여자가 누가 있어 바로 전화 바로 끌게요 여러분들 예 오늘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 진짜로 그죠? 예 왜요 왜요 전 코로나 걸렸는데 너무 아파요 010에 7455에 예 바로 전화 끊었죠? 바로 수신거부 추가해 줄게요 개이새끼야 빙신같은 끼야 자꾸 전화를 걸고 있어 자 오케이 커피좀 마시고 오늘 전화 데이트 오랜만에 해보니까 또 느꼈어요 자주 할 건 아니구나 아이고 우리 안 꺼지네요 전화 데이트 끝났습니다 전화 하지 마세요 음 껐어 이거 웬만큼은 꺼지는 거야? 랄프야? 예 끄면 꺼져요 오 지리네 이거 개 좋네 야무진데? 오 좋아 좋아 흠 흠 흠 흠 흠 아 좋았습니다 남성 혐오가 생길 뻔 했다고 아니 근데 나는 남성 혐오보다는 좀 배신감이 드네요 주둥아리로만 팬이라고 하는 새끼들을 걸어낼 줄 알아야겠어요 이제는 팬입니다 하면 항상 아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아 안 감사해 아 아 치워갑시다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고마워 음 치워갑시다 자 좋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감성 좋았다 예 저도 좋네요 간마메일들 간마메일들 오메가메일 알파메일 베타메일 감마메일 썩어 문드러진 새끼들 아니야 간마에 완전 그 피폭된 새끼들 예 아 내가 진짜 오늘 느끼는지만 나 좀 하남자 새끼들이 많네 응 응 응 아니 전 상남잔데요 저는 상남잔데요 저는 상남잔데요 흐흫 흐흫